음악 골반통증리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경흥증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만성골반통증후군을 호소하는 남성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성골반통증후군이 있으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아랫배와 해운부에 불쾌한 통증이 생기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여성의 골반통증이 주로 자궁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면 남성에서 보이는 만성골반통증후군은 바로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전립선염은 만성염증성전립선염과 만성골반통증후군으로 나뉩니다. 만성골반통증후군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검사상 전립선에 특징적인 염증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여러 검사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질환과 간별 진단해야 합니다. 만성골반통증후군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입니다. 주로 골반부와 해운부, 치골상부의 통증이 나타나지만 성기, 운나, 허리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사정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격렬한 통증과 불쾌감, 묵직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잔뇨근과 같은 배뇨장애 증상이나 발기부정과 같은 성기능장애도 통증과 함께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추울 때 전립선 주위 근육과 혈관이 더욱 긴장하고 수축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성 전립선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세균성 전립선염이라면 항생제요법으로 치료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항생제요법만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만성걸반통증후군은 의사의 세심한 약물선택을 통해 환자에 따라 차별화된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더불어 자기장치료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걸반통증후군의 경우 전립선 내 보톡스 주입요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전립선 마사지와 따뜻한 물을 이용한 반신욕도 경우에 따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걸반통증후군은 30-40대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일 오랜 시간 운전하는 분이나 자리에 오래 앉아 일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만큼 생활습관에서 증상이 유발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걸반통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거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과음하지 말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2-3시간에 한 번씩 혈액순환과 골반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가볍게 일어났다 앉는 운동을 하거나 5-10분 정도 걷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해주는 것도 증상예방과 안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입니다. 만성골반통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의 진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조기에 질환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